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신 토익 예시 황나영입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한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답자에 버리셨나요?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A번 같은 경우는 Repaving, 재포장하고 있다 해서 오답이죠. B번도 동작의 오답이죠. Securing, 고정하는 중인 사람 없어서 오답. C번 같은 경우는 Being painted, 칠해지는 중이 아니라서 오답. D번이 정답이죠. 차들이 주차되어져 있다, 건물 주위에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